예비 고2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4년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제가 직전 케이스트를 하나 찍었죠. 이젠 좀 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고2를 1년 보냈으니까 알잖아요. 대부분의 학생들 영어 공부 안 한 학생이 대부분이고요. 케이스트 보신 학생 알겠지만 했다고 오해하는 거죠. 단어 외우고 영어 공부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단어 외운다고 해석할 수 없다. 왜?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러시아어가 있는데 내가 러시아어 단어만 안다고 해서 해석할 수 없다. 어순을 모르니까. 중국어예요. 내가 한자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해도 이게 두 줄짜리 문장으로 나오면요. 우리말과 어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어만 알면 해석할 거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오해. 이제 그거 케이스트 보시고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강의 핵심 방학 동안에 이 정도까지는 끝내자와 방학 이후의 공부량까지 좀 설명을 할게요. 올해 수능 영문법. 베이직 수능 영문법을 드디어 이제 개강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베이직 수능 영문법이고요. 이 강의는요. 모든 학생이 다 수강 대상자는 아니고요. 학생들 중에서 딱 여기에 들은 학생. 선생님 저 용어 자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말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명사절. 선생님들이 축하하면 명사절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명사절이 뭔지도 모르겠고 상관접속사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는 학교 내신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는데 그때 상관접속사가 또 뭐였지? 이런 이름부터 친해지기. 자, 그 다음에 품사부터 수업을 하는데요. 품사를 괜히 이 품사는 뭐야? 이 품사는 뭐야? 이런 암기가 아니고요. 이게 실전에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딱 두 개입니다. 첫째 뭐예요? 학교 내신 시험 보려고 문법 문제 많이 나오니까 둘째가 뭐예요? 해석은 문법 없이 공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베이직 수능 영문법이요. 두 개를 다 하는 겁니다. 학교 내신의 문법 문제와 그 다음에 이게 해석을 할 때 어떻게 쓰는지 근데 학생들 중에 선생님 저는 이제 문법은 좀 되고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라기보다는 뭐 이름 많이 알고 있고요. 해석은 뭐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점프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이게 포함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해석 강좌입니다. 저희 교재 노베이스라고 붙어있는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3 기준으로 노베이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는요. 저희 교재 노베이스라고 붙어있거나 베이직이라고 붙어있으면 기본적으로 고1, 고2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교재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가 아까 살짝 언급되었죠. 단어만 안다고 해석되어 있는 게 아니다.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다. 특히나 후치수식이라고 해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가로 여는 것도 중요한데 가로 닫는 게 더 중요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앞의 말을 꾸미는 거고 또 다른 의미가 나오는구나. 우리가 이걸 의미 단위별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는요. 기본 문법 다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베이직 수능 영문법을 수강하지 않았어도 얘는 이제 학교 내신 시험까지 같이 공부하는 거지만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는 해석 공부예요. 문법을 짧게 다시 얘기는 해줍니다. 이런 용언 이런 거고 이럴 때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해석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문법 개념부터 시작을 했어요. 품사부터 시작합니다. 기본 문장 해석. 그래서 기본 문장이라는 건 고1, 고2의 두 줄 정도 문장까지예요. 핵심은 의미 단위별입니다. 끊어 읽고 묶어 읽기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의미 단위별이라고 하고요. 고1, 고2 기출 문제에 있는 예문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럼 딱 어느 정도 학생이 딱 좋냐면요. 고1 때 기준으로요. 이제 6, 9, 11월 모의고사를 받잖아요. 고1 때 기준으로 자기가 3등급 이하더라. 이해부터 수업합니다. 3등급 이하라면 이거부터 수업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공부한 다음에 의미 단위별로 끊어주고 묶어주기는 의미 단위별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공부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문장 해석의 원리입니다. 문장 해석의 원리는 수능 전범위에 해당하는 구문이에요. 그런데 문장이 좀 더 길어집니다. 특히나 문장 해석의 원리에서 배우는 건요. 의미 단위별부터 시작을 하나 얘는 짧은 문장만 하는 게 않습니다. 두 줄짜리가 아니에요. 아마 처음 딱 시작하면은 5분 동안에는요. 이렇게 쉬워? 장난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10분만 딱 넘어가 보세요. 한 줄짜리 공부하다가 어? 두 줄로 문장이 길어집니다. 20분만 넘어가 보세요. 세 줄, 네 줄짜리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도치구문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배웠다가 씻게요. 좀 말이 좀 어렵죠? 도치구문 배웠으면 한 줄짜리로 시작하다가 계속 두 줄, 세 줄, 네 줄 50분 만에 결국에 한 줄짜리가 결국에 다섯 줄이나 네 줄, 다섯 줄로 끝날 거예요. 점점 문장을 길게 읽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 해석의 원리는 짧은 문장부터 긴 문장까지 끊어 읽고 묶어 읽으며 기본 해석 능력을 시작하는데 그럼 얘는 선생님 의미 단위별 맞잖아요. 맞습니다. 네, 의미 단위별부터 시작해서 키워드 잡기까지 갑니다. 어? 문장이 세 줄, 네 줄 넘어가면 어떤 이름을 생각하는지 알죠? 문장이 길어지면 끊어 읽고 묶어 읽을 때 한계는 뭐죠? 뭔 말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읽을 때 중요한 건 칠필자가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대로 글을 따라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문장 해석의 원리까지 공부해야 기본기 공부가 끝난 겁니다. 기초, 기본기 그럼 문장 해석의 원리는 거예요. 고1 때 기준으로 아, 제가 3등급보다 위였어 대상자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했지만 아, 제가 3등급 이하 학생입니다. 그러면 노베이스 문장 해석의 원리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끝나고 나면 뭐냐? 여기까지 공부하면 해석이 완성된 겁니다. 베이직 문장 해석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원리 얘는 완성입니다. 6, 9, 11월 3개년에 3줄 이상의 모든 문장이에요. 가장 짧은 게 3줄이에요. 긴 건 6줄입니다.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장들을 해석을 하는데 얘는 이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의미 단위별 해석할 줄 알아. 벌써 이미 충분히 공부했지. 이제 아예 긴 문장으로 시작해요. 제일 짧은 게 3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잡는 것 중요한 건 키워드 잡는 겁니다. 문장이 길고 복잡할 때 줄거리를 놓치지 않는 키워드예요. 제가 그때 예문한 적 있죠.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저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거 4줄이거든요. 영어로 쓰면 필자 50발 다 중요한가요? 아니요. 탐슨은 시인으로 유명하다.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고 마이클의 형인 탐슨은 수식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저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보는 시인 동사 유명하다. 탐슨은 시인으로 유명하다. 그러니까 우리말을 읽을 땐 배우지 않아도 키워드가 잡히거든요. 근데 영어 읽을 땐요. 가로 열고 닫고 열고 닫아 보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고 중요하는지 모른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키워드 잡기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얘는 근데 어디까지 가느냐 주제문 찾기 연습까지예요. 이 문장만 가지고도 아 이건 주작문이야 필자의 의도가 들어가 있어 이건 부연 설명이야 왜냐면 그래야 결국에 문제풀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이직 문장의석의 완성까지 공부하면 이제 공부가 끝난 거고요. 자 고위 학생이니까 여기까지만 공부해도 돼요. 자 여기 있는 베이직의 말이 빠졌죠. 문장의석의 완성은 고3 기출에 있던 세 줄 이상의 모든 문장입니다. 선생님이 저 그냥 2학년 때요. 영어 그냥 끝낼게요. 저 고3 때는 영어 투자할 시간 없고요. 저 고3 때는 그냥 다른 과목 더 집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만 하는 거고요. 선생님 저 그냥 1등급만 나오면 돼요. 고2 때 1등급 정도 오면 되죠. 뭐 딱 베이직 문장의석의 완성까지만 공부하면 됩니다. 겨울방학 때는요. 최소한 딱 여기까지는 공부를 끝내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다 원합니다. 고2 올라가자마자 학교 내신 대비할 때 고생하지 않을 거고요. 특히나 내신 때요. 부교제 수업 들어갈 때 아니면 부교제 수업도 대충 하시는데 시험법이 막 나와 고생하지 않습니다. 왜요? 기본적으로 자기 혼자 다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필수사항이라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3월달이 되면요. 자 뉴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올해 이제 처음 나온 강의들이에요. 50일 완성 해석 훈련이 3월달에 들어옵니다. 그때 아 내가 방학 동안에 배운 거 잊지 않고 정말 50일 동안에 꾸준하게 연습해서 해석 완성하겠다. 그래서 3월달 얘기니까 그때 공부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은 독해 문제풀이 내용인데요. 문제 접근의 원리 각 유형별로 답의 근거 찾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물어본 것만 대답하는 연습을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N자예요. 빈순삽 오답적의 원리 다시요. 베이직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얘기는 고1, 고2 기출문제 바탕이라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빈순삽을 제일 어려워하죠. 빈순삽만 집중적으로 빈칸 순서 삽입만 집중적으로 줄거리 잡고요. 줄거리 놓치지 않는 연습. 그런데 줄거리 놓치지 않는 연습은 벌써 문장 해석이 완성해서 끝납니다. 이 줄거리를 잡을 수 있는 능력에다가 이제 뭐예요? 주제문 찾기만 들어가면 돼요. 모든 빈칸은 예를 들면 주제는 뭐니? 위아래 관계는 뭐니? 그러니까 어떤 글의 주제를 알고 위아래 관계를 알면 오답 다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자 해석고만 끝나고 나면 문제풀이 강좌를 들어가면 되고요. 똑같아요. 빨간 펜 써있는 건 자 앞에 베이직이 안 붙어있죠. 고3 기출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아 학생들은 여기는 선택사항 어디까지만 아 그래도 2학년 때다 1만 나오면 됩니다. 저 미리 고3 것까지는 공부 안 해도 되고요. 라고 하면 딱 여기까지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영어는 2학년 때 끝낼 겁니다. 저 3학년 때 영어 공부 안 하려고요. 그냥 수업 들어가면서 저 학교 수업 또는 학원 수업 온라인 수업 들으면서 그냥 간만 유지하고 2학년 때 끝낼게요. 결국에 올해 안에 여기까지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커리큘럼은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요. 학생들 근데 지금 당장은 사실 문제풀이가 아닐 겁니다. 좀 이래서 일을 왔다 갔다 하는 학생조차도 아마 제 생각인데 베이직 빈손사 오답 제거의 원리는 지금 당장은 아닐 거예요. 근데 방학 동안에 문제 접근의 원리까지 듣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내가 줄거리 잡을 줄도 알고 놓치지 않는 거야. 글을 절대 놓치지 않는 거야. 내가 중간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절대 글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능력은 벌써 문장 해석이 완성해서 배우고요. 그럼 이제 나 진짜 문제 풀어보자. 문제 풀어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조금 욕심이 난다면 방학 동안에 딱 여기까지만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달라요. 선조도 다르고 그 다음에 부족한 점도 좀 다르죠. 선생님 자 들었는데 잘 모르겠는데 저 뭐 수강하면 좋겠어요? 궁금하시면 저희 Q&A에 오셔서 자기 학년 꼭 써야 됩니다. 학년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 등급이 나왔었는지 학교 내신 어느 정도 나왔는지 쓰시고 자 뭘 들을까요? 어디부터 들을까요? 하시면 저희 연구팀이 상세하게 도와드릴 겁니다. 우리 지난 1년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갔잖아요.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똑같이 1년을 또 맞이한다면 보입니다. 고3 때 얼마나 고생하게 될지 고위 학생들 겨울방학 때 빡세게 공부해서 1년 후회 없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